안녕하세요 가소성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메타민37습관학교 메타민빌더 김형주입니다 메타민 암치유예방습관 특강입니다 특강 주제는 생활습관을 바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안에 백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독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지니고 있는 백명의 명의는 누구일까요?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몸 안에 지니고 있는 백명의 명의이고 생활습관은 독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바꿔 현대의학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되었는데 어떠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생활습관을 바꿔 스스로 완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것은 바로 생활습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난소암 3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자 암이 완치되었고 현재는 직장에 복귀해서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습관을 바꿔 스스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지배에서 벗어나자고 그래야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생활습관으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은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먼저 깨닫고 그런 다음에 믿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치료는 암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결국 암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암 심지어 말기암일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 즉 백명의 명의를 믿고 불안해하지 말자고 그리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크게 외칩니다 이분은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의사가 자궁을 드러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거절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자궁경부암을 치유한 후에 두 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분 또한 의사가 수술할 수 없는 전립선 암 말기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암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생활습관 중에 첫 번째 했던 생활습관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 식습관으로 개선하였고 두 번째는 운동습관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통한 운동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암을 스스로 치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험은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여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암에 걸린 이유는 나쁜 생활습관 때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나쁜 생활습관이 식습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쁜 생활습관 즉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대장내시경 시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분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생활습관만 개선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약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암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의는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병을 치유하고 막아주는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와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림프구로 나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과립구 60% 림프구 40% 비율로 백혈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비율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바뀌면 이 비율도 변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교감신경계는 주로 낮 동안에 이루어진 생활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부교감신경계는 부교감신경계는 밤동안에 이루어진 생활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계는 낮 동안의 생활습관에 의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기도를 확장시키거나 심박을 촉증시키고 위를 이완시키고 소화기관을 연동 억제시키고 질병 억제와 관련이 있는 백혈구 즉 과립구의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밤동안의 생활습관에 의해서 혈압이 하강하거나 기도가 수축하거나 심박이 천천히 뛰도록 하거나 위가 수축되도록 하거나 소화기관들이 연동을 촉진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림프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립구는 낮 동안의 생활습관에 의해 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림프구는 밤동안의 생활습관에 의해 부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습관들은 교감신경계를 지나치게 긴장시켜 과립구가 증가하여 조직을 파괴하여 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긴장하면 과립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도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과립구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증가한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배출해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약은 오히려 혈관을 다치게 하여 혈류를 멈추게 하여 교감신경계를 지나치게 긴장시켜 일시적으로 통증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사용하면 오히려 과립구가 늘어나 조직을 파괴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병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생기기 때문에 수면과 휴식 등의 생활습관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습관 고민이 많은 마음습관 과로하는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황성수 박사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생활습관으로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시는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통해 수많은 생활습관 병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현미밥을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는 식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또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를 먹는 식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와 같이 현미밥과 야채를 먹는 식습관을 기른 후 약을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절염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은데 아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은 자연치유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신 이분도 식습관을 바꾸고 모든 약을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빠지고 당뇨병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학교 체육선생님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 선고를 받았죠 그날로 이분은 일체의 항암치료나 방산형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받고 암을 극복하는 길에 나섭니다 그 결과 대장암을 완치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이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약은 독이라고 암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나쁜 생활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암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꿔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생활습관대로 몸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생활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죠 바꿔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천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훈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patience 어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